우리집 아침은 언제나 스펙타클 합니다. 바쁜 스케줄에 정신없는 아내에게도 가족의 아침을 챙기는 나에게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에게도 없어선 안되는게 바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아인닭이죠. 아침밥은 잔 때문에 걸렀는데 바쁘다고 정신까지 걸을 순 없잖아요. 한 끼를 먹더라도 영양 가득하고 맛있는 아인닭을 먹어요. 출출해지면 간식으로도 딱이죠. 아인닭 덕분에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. 스케줄 마치고 배고플 때 아인닭을 먹어요. 그러면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매일 챙기게 돼요.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 요리할림이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럴 때 아인닭으로 맛있게 먹고 단백질 보충도 쉽게 해결하죠. 주문도 간편하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꼭 아인닭으로 하게 돼요. 당신의 아인닭은 언제인가요? 지금! 지금! 맛있게 건강하게 간편하게 지금 당신의 아인닭을 공유해주세요. 아인닭!